아직 안 잤어? 이 시간까지 왔던 거야? 어, 미안. 친구랑 수다를 떨다보니까. 전화기는 왜 꺼져있고? 핸드폰은 방전돼서. 엄마는 믿음이 걱정한데? 아, 맞다. 믿음이는 어때? 괜찮아? 그게 지금 생각난 거야? 아니... 저녁은 안 먹었지만... 사람 엄마, 미친 거야?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? 아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? 하... 가만하자. 씻고자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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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. 진짜 왜 이래? 요새 무슨 일 있어? 어? 요즘 무슨 일 있냐고? 요즘 무슨 일 있냐고? 정신 나간 여자처럼 진짜 왜 이래? 미안. 내가 찌개를 올려놓고 깜빡했네. 사랑 엄마. 요새 말 못 할 고민 있어? 어? 아... 아니... 저녁은 안 먹었지만... 사랑 엄마! 미친 거야?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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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비밀이 있어? 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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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됐다. 나 출근할게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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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